요즘 K-콘텐츠 드라마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이번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미국 넷플릭스 콘텐츠 1위, 그리고 전세계 통합 넷플릭스 콘텐츠 1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는 작품이 될 것 같다고 하죠. 오늘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뉴스, 이알문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 전세계 콘텐츠 중에 1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남아프리카공학,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전세계 80개 나라에서 드라마 부분 1위를 석권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오징어게임에 그냥 푹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저튼 시리즈라고 최근에 가장 사랑받았던 넷플릭스 콘텐츠라고 부각이 됐던 영국 드라마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넷플릭스는 좋아 죽겠다는 입장입니다. 창립자인 리드 헤어시팅스 CEO는요. 자기 SNS에 오징어게임의 러너 옷 있잖아요.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7일에 열렸던 한 컨퍼런스에서 이 오징어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징어게임이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외신들도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특유의 감수성과 세계관을 보편적인 감수성과 만나게 한 캐릭터들이 너무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헐리우드와 나란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작품이다. 이렇게 주켜세웠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요.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문제인 빈부격차를 다루면서 그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서 정말 상붙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시대정신을 꿰뚫은 기생충과 함께 이렇게 언급했다는 게 굉장히 주목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말 죽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참가자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어린이들이나 하는 그런 게임에 참가하는 드라마인데 발상의 전환도 신선하고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을 꿰뚫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내렸어요. 이미 영국 일간지 가디언 같은 경우도 기생충과 비교하면서 특별기사를 냈는데 모두 다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외신과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비해 한국 언론들은 신파다, 클리셰다, 심지어 표절이다, 드라마 속의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이야기까지 기사화시키면서 구설수를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중문화 컨텐츠는요. 친숙하면서도 또 굉장히 신선한 그런 컨텐츠여야 합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서바이벌 게임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지만 7,80년대 한국의 어린이들이 놀던 그 게임을 가져와서 그 서바이벌을 한다는 것이 신선합니다. 또 전세계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를 정면에 다뤘다는 것은 이미 친숙하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외국이 표현하듯이 영웅주의 같은 걸로 다루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회복, 연민, 배려 이런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그런 덕목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이게 신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꼬집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세계 속에 사랑받고 있는데 한국 언론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서바이벌 게임에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검증된 표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클리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왜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일부 다른 나라 드라마들과 유사한 점들을 찝어내서 표절이라고까지 몰아갑니다. 이런 논리라면 대다수의 대중문화 컨텐츠들은 다 표절이고 심파하고 클리셰가 됩니다. 그럼 보수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시비를 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들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일부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런 언론들은 그 특권층들이 불편해하는 드라마들을 흠집을 내고 싶은 거죠.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서 공정하지 못하지만 그걸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게임을 지속적으로 해서 한 사람의 승자 독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세계. 누가 원하고 있을까요? 진짜 승자는 VIP밖에 없는 이런 게임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언론. 이런 언론은 오징어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 과연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고 보니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힘들었던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한국의 드라마들은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유통시켜 왔잖아요. 맞습니다. SBS, KBS, MBC, 지상파 3사는 강력한 드라마 유통구조였죠.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2008년에 처음 구상을 하고 2009년에 이 드라마를 만들어 보려고 돌아다녔을 때 많은 관계자들은 이상하다, 잔인하다 이런 걸 누가 보냐 투자도 안 됐고요. 누가 한번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의 권력을 잡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0년이 흘러서 지금도 잔혹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드라마. 그렇지만 넷플릭스에서는 그 표현의 수위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걸 보통 문화에서 팔거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하게 거래를 두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사실 이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상파 3사가 독점적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깨주면서 한국 드라마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거기는 케이블 채널이 큰 역할을 했죠. 이제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들이 생겨나서 독점 구두조를 다시 한번 깨면서 대한민국 드라마의 질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가능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넷플릭스 드라마들의 성공을 그저 돈 먹고 돈 먹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심한데요. 하지만 진짜 넷플릭스의 힘은 자본력이 아니라 거멸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창작자 중심의 제작 방식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DP 타령병을 잡는 헌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군대 내 폭력도 적나라하게 다뤘습니다. 이게 지상파에서 가능했을까요? 이전의 히트작인 인간수업 금기시대는 청소년 성매매를 다루고 있죠. 또 스위트홈, 한국에서 시도되기 어려운 크리처물, 괴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 킹덤 역시 좀비 이야기를 드라마 안에 녹여냈죠.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구조적 검열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개혁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비약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비약적 성장을 한 이유가 민주화 때문이었다고 확인되었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개혁이 한국의 문화 영향력을 비약적으로 키워낼 수 있겠다는 평론가님의 말씀! 성수대로 구독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알문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안녕!